크리스천 실천지침 14조 자아의 네 가지 진리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고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현존에 만족하십시오. 존재의 네 가지 진리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현존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을 나처럼 사랑하십시오. 모두를 구원하는 양심적인 삶을 사십시오. 양심의 여섯 가지 진리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푸십시오.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십시오.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가하십시오. 무엇을 도와라오는 쪽으로 인가하십시오. 첫 번째 진리 신고를 누 Q3 정의Ś인 눈물 아멘